19. 가난하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은이라. 지식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팔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증이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체를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증이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양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프리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왁기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느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왁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들이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은이니라. 여와를 경유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유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오. 처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오.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은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박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물약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돼는 다 여왁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왁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참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공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좋가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뿌리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왁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오.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와로 말미암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와의 등뿌리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이도 인자함으로 말미암하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오.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유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여원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이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해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을을 쉬게 하고 품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오 죄인에게는 폐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나니.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유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유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해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느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미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미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죄의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쟁이는 폐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와께 있느니라.